복스바겐 페이튼 2000 7년식 차량의 음질전형 블루투스 WTX700 700 제품은 APTX HD 그리고 DA 컨버터가 32비트에 내장된 제품으로써 아주 부드럽고 컬러쳐있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소리 크기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칼라트있게 변하며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X700 인테라 헤드캡 페이텐 200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